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늘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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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스프레인 고춧가루 다시마 새우 간장 고무소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섞여서 계란을 만들어줍니다. 양파 계란 상추 고추실 고추 ático 튀김 고춧가루 고추 2분을fed 2분을 넣어주세요 소리도 500g 태국에 넣어주세요 노란색을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1분 후 b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